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태인의 김성훈이에요 이제 제가 현재 4월 15일 아직 23시 59분 뭐 어차피 제가 자정에 이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간대까지 일부러 기다린 이유가 있어요 적어도 내가 사는 동네의 선거구의 개표현황이 어느정도 좀 진척이 된 다음에 다른 동네 개표 구경하는게 사실 우리 동네보다는 다른 동네가 더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오늘 다른 동네 개표 구경하는거 사실 뭐 그렇잖아요 자기가 싸우면 진짜 막 스트레스 받는데 그 사실 우리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매치 뜨는거 현빛 뜨는거 막 그런 그런거 구경하는건 재밌어 하잖아요 네 그런 의도로 오늘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주 오늘 뻔뻔한 컨텐츠를 할거에요 뻔뻔 그 자체인 컨텐츠 할거고 그래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한번 이제 0시가 됐으니까 한번 그 컨텐츠를 오늘은 조금 제가 이 사심역사를 조금 좀 특이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거에요 어떻게 특이하게 진행을 할거냐면 이미 화면은 준비가 되어있어요 화면은 지금 현재 0시 기준으로 네 전국 개표율이 66.7% 지금 정확하게 3분의 2가 개표가 됐어요 3분의 2가 정확하게 개표가 된 시점에서 한번 그 오늘 좀 선거의 역사 ppt도 지금 준비해놨어요 ppt도 ppt도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83페이지 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파트를 어떻게 좀 쪼갤지 모르겠는데 그 오늘 제 컨텐츠 구성은 이 파트를 쪼개면서 그래서 중간에 30분이 지날 때마다 제가 중간중간에 그 한 30분보다 조금 안될 수도 있고 30분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중간에 약간 좀 띄엄띄엄 넘어가 줄 만한 상황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 주요 경쟁지역들 한번 좀 표를 체크해주는 방식으로 갈거에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 사실 이거 선거의 역사는 이제 아마 어차피 이 83페이지 짜리 슬라이드는 아마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또 조금 뭐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고 뭐 추가 안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이번에 좀 사실 제가 이걸 지난밤에 하려고 했는데 좀 그때 제가 눈 상태가 너무 안좋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쉬었던 이유가 이제 사실 근데 좀 무리를 해서 이 ppt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83페이지 짜리 이 ppt를 만들면서 그래 이거 컨텐츠 한번 쓸 거 아니잖아 여러번 재활용하자 해가지고 그냥 아예 좀 제가 좀 무리가 되긴 했었는데 그냥 한번 좀 빡세게 만들었어요 한번 빡세게 만들고 이거 중간에 뭐 선거 시즌 때마다 제가 이제 선거 막 여러 종류별로 해놓은게 있고 중간에 이제 최신 정보가 추가되면 여기 슬라이드 중간에 삽입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 46사 ppt로 바꾸면서 장점은 그거가 된거에요 제 컨텐츠를 ppt로 바꾸게 되면서 업데이트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뭐 같은 컨텐츠를 뭐 시기에 따라서 여러 번 하더라도 그래서 뭐 예전에 많이 다뤘던 내용은 다음에 다시 다룰 때 조금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저는 특정 정당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사람이 아니구요 제 정치 성향 중립인거 그 우리 지성인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특정 정당이 단 지지 의사는 1도 없어 예전의 느낌 그때의 감정이 단 1도 없어 네 1도 없구요 특정 정당이 단 지나친 비난이나 뭐 자신의 성향을 남에게 강요하는 댓글을 보는 즉시 저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거구요 그리고 좀 수의 조절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네 저는 유튜버라 노란 딱지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제 이게 83쪽짜리라서 지금 기준으로 83쪽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아마 장차 이 컨텐츠를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그러면 이 컨텐츠가 100페이지짜리가 갈 수도 있어요 슬라이드는 장면당 설명이 무지막지하게 많기 때문에 이 시의정지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일단 선거 특정 국가나 지역 단체 또는 기관을 대표하는 자를 구성원이 스스로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선출하는 거죠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뭐 일일이 자기가 일일이 얘기를 해서 선출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뭐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겠구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기초적이자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네 선거에요 그게 선거고 남녀노소 직업군 뭐 사회적 계급이나 계층 등의 차이를 가리지 않고 뭐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 수단이 선거인 거고 아 근데 조건이 있어요 민주적인 선거의 원칙이 보장이 돼야 돼요 뭐 그게 안 되면 선거가 아닌 거지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발췌 개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참정권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후보로 출마하고 누구든지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죠 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징계를 징계가 발동이 돼 있을 때는 이는 제외하도록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선거가 이게 꼭 민주적인 방법일까 자 사실 우리 동네 정치인들만 해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꼭 선거 시즌에만 지역 주민들을 인사하러 다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치인이 성당을 다녀 성당을 다니면 자기 그 지역구에 있는 동네 성당들을요 특정 시간대마다 돌아가면서 투어를 해요 그 돌아가면서 투어를 하면서 이제 제가 성당을 간다 가방을 메고 성당을 가는데 이제 그 옆에서 의원 한 분이 그분도 이제 미사를 하러 가시는 거야 근데 그분 우리 동네 지역구 의원은 제가 알기로 우리 동네 교적은 아니거든요 옆 동네예요 옆 동네 교적인데 어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어 그래서 그 뭐 어쨌든 그 형제님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선거 시즌 때마다 그 잔바를 입고 인사를 하러 다 그 그냥 대놓고 근데 인사는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위사만 하고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네 성당에 뭐 행사했고 그러면 그럴 때 가끔 얼굴 비추시긴 하셔요 근데 요즘은 시국이 시국이라 행사 이런 거 일도 없죠 부활절도 스킵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국회의사당역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지하철 9호선 타는 거 봤어요 제가 이제 마포역 근처 사니까 그 제가 강남 쪽 지역 갈 때 여의도에서 9호선 갈아탄 다음에 그 신노년역에 그 강남 교보 타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시간 남으면 딱 교보문고 들리기도 딱 좋고 그래서 저는 강남 지역 갈 때 신노년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신노년역 가는데 저는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이 지하철 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보통 앵간한 국회의원들은 막 TV에 한 번씩 나오고 뉴스에 한 번씩 나오고 사진 한 번씩 나오고 앵간하면 제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면 얼굴을 기억을 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저도 나름 컨텐츠 찾아본다고 정치인들 사진 막 이런 거 다 긁어모은 사람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저는 국회의사당역에서 아니 여의도에서 그 정치인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 개그콘서트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국회의원들에게 지하철이란? 국회의사당역은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안 타는 게 지하철이라고 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국회의사당역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9호선 안 타 심지어 그 국회의원들이 한 번 그 9호선 열차가 그 내량 한 편성일 때 그때 한 번 탔어야 돼 지금은 여섯량 한 편성이죠 여섯량으로 늘어났는데도 안 타요 진짜 그 내량 내량 편성일 때 한 번 탔어야 돼요 한 번 그 강남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개고생하면서 타는지를 그걸 한 번 좀 느껴봤어야 돼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지하철을 안 타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박원순 시장은 이제 본인이 본인이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면서 민심체크는 한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 도심으로 아침 일찍 출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제가 작정하고 언제 한 번 그 시청역으로 한 번 대중교통사 한 번 타고 좀 출퇴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이 과연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유튜브 촬영은 안 하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 번 민심을 언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분이 과연 서울시장을 10년 전째 지금 이제 시장이 10년 차죠 10년 차 아직 9년 차죠 이번 가을부터가 10년 차가 들어가죠 아니면 재보걸로 시장이 된 거니까 어쨌든 박원순 시장 임기 2년 남았죠 그러면 그 시장은 시장은 삼성까지는 할 수 있죠 연임으로 그래서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할 거면 이제 뭐냐 한 번 뭐 중간에 다른 선거 나간다고 사퇴를 하든가 뭐 다른 공직을 맞다가 다시 돌아오든가 뭐 그렇게 해야죠 음 자 어쨌든 영국의 조지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이 남겼어요 선거가 되면 우주에 평화가 선포되고 여우들은 진지하게 달게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그나마 평화롭다는 건가 뭐 이거는 사실 이 문장은 저도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음 약간 이게 영어를 약간 번역을 한 거라고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시민들이 정부에다가 정통성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옛날 그 그리스 아테네 이런 데처럼 1인 1주권 행사가 힘들어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사람들은 일상을 사느라 자기의 생업에 매진을 하느라 정치에 매일 매달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당선된 사람들이 치부를 좀 교묘하게 가리고 좀 언론을 통제를 해서 유권자들을 좀 엿먹이는 우려는 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이요 항상 제대로 된 객관적인 정보를 항상 입수를 하느냐 그리고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정말 자신의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보장이 없거든요 진짜 선거 때마다 시대적 상황은 항상 달라요 2004년 총선 같은 경우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잠깐 캠을 좀 돌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돼가지고 그때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똘똘 뭉쳤죠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정부가 선거에서 이겼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2004년에 그 총선 그나마 그 총선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았으면 솔직히 제가 보기엔 못 이겼을 것 같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런 지역 지역 감정 이런 거 뭐 좀 타파에 약간 좀 그 기반에 닦아놓은 분 어쨌든 뭐 그랬다는 점에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좀 훌륭한 인물이었던 건 맞아요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일단 삼김 삼김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왔던 그 삼김들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음 사람으로서는 훌륭한 인물인 건 맞아요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정치적으로서는 이제 각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의견을 조금씩 갈릴 수는 있어요 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그 그냥 노무현 변호 그러니까 변호 그 민 인권변호사 노무현이라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어 이 사람 굉장히 어 이런 노력을 하는 훌륭한 인물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대통령 취임하는 시점이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음 나름 이제 한국 근현대사 수업도 있고 음 나름 그런 그 정치에 대한 좀 식견이 좀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뭐 굳이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안 들어도 음 음 더군다나 저같이 이제 문과생이라서 음 3년 내내 사회과 과목을 그 수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시사 쪽은 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야인시대 파트2가 2003년이었죠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우리나라의 그 정치판을 좀 뭔가 다시 보게 된 시점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텐데 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뭐냐 시민들이 좀 약간 그런 거지 이제 투표를 항상 저는 이제 투표가 2006년 2006년 6월에 열리는 2006년 지방선거는 제가 투표를 못했어요. 저의 첫 선거는 2007년 대선이었어요. 2007년 대선에 제가 첫 투표권이 생겼지. 어쨌든 그런 투표가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투표한 대로 항상 뽑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특정하게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데 그 2004년 총선은 내가 아무리 투표권이 없었어도 내가 봐도 결과가 뻔히 보이겠는 거예요. 그렇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민심은 분노를 했죠.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여당을 지지하진 않았어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2004년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래서 결국 그 반사이익으로 2004년에 열린 우리당을 한 번 총선이 이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솔직히 2004년 총선 때도 국민들은 좀 약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투표를 하지 정말 그런 객관적인 투표는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 대선 얘기해볼까요? 2017년 대선 박근혜 씨가 원래 2017년 대선이 원래는 12월이었는데 대선이 5월에 한 반년 정도 앞당겨서 치러졌죠. 그렇다 보니까 한 대통령이 한 이제 10개월 정도 일찍 취임했어. 9개월 10개월 일찍 취임을 했는데 그렇게 일찍 취임을 했는데 이게 뭐냐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서 파멸이 되고 나서 그때 후보들도 단일화 거의 다 안 되고 한 10명 10명 나왔어요. 지금 역대 대선에서 후보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적은 지난번 19대 대선이 처음일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뭐냐 후보가 그렇게까지 많았어야 됐을까 싶기도 하고 그만큼 국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야 후보가 많았다는 거는 그랬는데 근데 1등이 거의 게임이 거의 끝난 상황이었죠. 1등 당선자가 거의 유력했던 상황에서 거의 선거가 치러진 상황이었고요. 그렇고 솔직히 이번 총선도 솔직히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번 총선이 좀 사람들이 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식의 선거가 열렸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솔직히 이번 선거는 그렇게 판단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밤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요 딱 제 예상 적중됐어요. 제 예상이 어떻게 뭐냐 딱 들어 맞아 떨어진다면요. 소신 투표 못한다. 지금 정부 잘하고 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여당 찍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면 제일 여당 찍을 거다. 딱 그대로 됐다니까 지금 이번에 이번 선거가 이번 선거는 진짜 그렇게 맞아 떨어졌어요. 내 예상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죠. 아 물론 저는 항상 선거 때마다 제 그러했던 예상들을 거의 다 맞췄어요. 박근혜씨가 대통령 될 때 빼고 그때는 솔직히 2012년 대선 때는 제가 좀 객관적인 판단은 못했던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죽어도 싫었던 사람이었거든. 그랬다고만 얘기해둘게요. 네.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거의 중요성 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요 선거로 임기를 시작하지 않은 대통령은 전두환 씨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통일주체 국민의의 대의원 선거가 있긴 했지만 그게 무슨 선거야. 체육관에서 거의 단독후보 출마하고 만장애치로 당선되고 아 만장애치는 아니다. 가끔 무효표 한두표 나오고 그게 무슨 선거예요. 어쨌든 그러잖아. 그게 뭐 어떻게 그게 민주적인 선거야. 그렇고요. 선거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별로 투표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옛날은 그렇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세대가 있고요. 아 내가 왜 이걸 일으키지? 국민들이 어? 정치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지금은 사실 그런 시기가 지금은 솔직히 그런 시기예요. 국민들이 지금은 먹고 사는 거에 더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죠. 먹고 사는 거에 더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솔직히 그게 좀 안타까워요. 국민들이 일상에서 그런 관심도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이제 이 선거라는 것 자체가 원래 정당에서 출마할 때 공천 거쳐야 되죠. 그리고 그 공천을 못 받으면 둘 중 하나예요. 그 결과에 승복하고 당에 남아서 뭐냐 자기 대신 뽑힌 후보를 지원을 하든지 그 아니면 아니면 그 결과에 승복 못하면 그 자기는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야. 음 그렇게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고 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홍준표 씨 봐. 홍준표 씨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그 자기 지역구 표 거의 당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돌아갈 거예요. 그 사람 성향상으로는 근데 지금 홍준표 씨 거의 지금 팀킬하고 있죠. 어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국민의 의무 국민의 의무 거의 의무 투표제예요. 호주는 그래서 호주는 투표 안 하면요. 고의로 투표 안 하면 벌금이에요. 다만 이거는 전체주의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경계를 해야죠. 그렇고 그렇고 그 명확한 정치적 의사나 그런 성향이 그 없는데 되게 그런 특정한 그 표를 좀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음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거하고 근로기준법 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요. 근로기준법 10조에 나와 있어요. 그 투표권 등 국민권을 위해서 시간을 요구를 하면 사업주는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게 선거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반을 하면 그 선거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음 그거에 의거해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10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기 기업의 이익이 되거나 연줄이 있는 특정 인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직원에게 투표를 강요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첫 직장 사장이 사실 명성교회를 나가요. 명성교회를 나갔는데 그 이거 정도는 얘기해도 될 거야. 개인 방송이니까. 근데 이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그 아무래도 그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음 직원들한테 거의 이제 설교를 하듯이 약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첫 직장 반년 많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최근 시대 투표를 볼까요? 그래서 정치사회가 사회적 균열 이런 거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현실을 못 따라갈 수도 있어. 그러면 투표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져요. 그 투표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가 투표율이 높은데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보다 투표율이 조금 낮잖아요. 최근 투표율만 봐도 19대 대선 투표율이 77.2% 였어요. 그런데 2020년 어제죠. 어제까지 총선 투표율이 66.2% 였어요. 총선 치고는 조금 많이 투표를 했다 할 수 있는데 조금 많이 투표를 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솔직히 총선 투표율이 아쉬운 점은요. 제외국민 투표율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투표를 할 수 조차 없는 상황에 제외국민들이 있었거든.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투표를 해. 안타깝죠. 그렇고요. 대신에 우리나라 내륙에서는 또 투표를 한 사람들은 꽤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나라를 바꿀 수 있을지 나라를 못 바꿀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죠. 17대 대선 때 뭐냐 17대 대선 17대 대선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총선 빼고 선거를 다 졌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나라당에서 누가 출마해도 그냥 이기겠다. 누가 출마해도 그냥 이기겠다. 진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진짜로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됐잖아. 뭐 그렇죠. 그리고 그때를 기준으로 지금 정동영씨는 내리막을 타더라고요. 정동영씨가 그 열린놀이당 의장하고 그 그러니까 정동영씨는요 2002년 대선 때 그때 그 세천년민주당 경선 2위를 했잖아요. 경선 최종 2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누적 득표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정동영씨가 이제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완주는 했는데 그 직전 경기도 경선 1등을 했어요. 근데 정동영씨가 누적 2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완주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원래 좀 약간 굉장히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이인재씨가 사퇴를 했거든. 이인재씨가 사퇴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정동영씨만 남았을 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정동영씨가 막판에 그 표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요. 완주 하겠다고 해서 어쩌면 그때 정동영씨는 좀 약간 동정표를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 동정표를 얻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경기도 경선도 한번 1등을 하고 그 영향력으로 나중에 열린 우리당 의장도 하고 통일부 장관도 하고 그 다음에 뭐냐 2007년에 뭐 나름 대통령 후보까지 갔지. 근데 그래 대통령 후보 때 좀 큰 차이로 졌어요. 그때 큰 차이로 지고 그 이후로 점점 내리막을 걷더라고 정치인생이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몰라 정동영씨가 지금 자기의 지역구 에서도 지금 조금씩 몰라 이번에 아마 당선되기 당선되기 그 힘들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번에 당선 힘들 것 같아. 이번에 당선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이번에 솔직히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그랬잖아요. 17대 대선 때 그래서 표 차이도 굉장히 컸고 투표율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이명박씨가 당선이 됐죠. 참고로 저는 이명박씨로 뽑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요. 나름의 제 첫 선거였는데 제 첫 선거였는데 그렇게 망치고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대선 투표율이 그때 한 60몇 퍼센트였나?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랬더니 근데 이제 왜 지포스 게임 드라이브 업데이트 뜨는 거야.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에 18대 대선 18대 대선 아주 뭐냐 양극화로 투표율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때 뭐냐 거의 무슨 1,400만 표 없고도 낙선하는 후보가 있었죠. 네. 지금의 대통령이죠. 그렇고 21대 총선 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번 중간 점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0시 31분 기준 네. 개표율이 73.7% 진행이 됐네요. 자 한번 혹시 모르니까 리프레쉬를 해보고 네. 지금 종로구 거의 89.5% 뜯어놨는데 사실상 게임 끝났죠. 지금 거의 뭐 14,000표 차가 났네. 14,000표 차로 네. 지금 사실상 게임 끝났어요. 사실상 게임 끝났고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할 때쯤에 뉴스 속보가 떴어요. 황교안 씨 사퇴했어요. 당대표 사퇴했대. 황교안 씨가 지금 당대표를 사퇴한 상태고요. 어 그리고 네. 뭐 그렇다고 해요. 황교안 씨가 지금 당대표를 사퇴했어. 책임지. 그 결과에 책임지겠다고 당대표 물러났고요. 음 어쨌든 그래서 종로구는 게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당선 확실까지 갔네요. 중구 성동갑 어 그리고 네. 용산구 아직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뜯었는데 접전이고요. 접전인가? 6,000표 차인데 뒤집어졌나요? 음 그리고 광진구 갑이 지금 네. 8,000 8,500 60 59표 차 꽤 많이 유력을 해줬고 지금 광진구 을이 빅매치예요. 종로구 빅매치는 이제 게임 끝났고 음 종로 빅매치는 게임 끝났고 지금 광진구 을이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아나운서 출신의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민정 씨 그리고 급식으로 서울 행정을 말아먹으려고 했던 전 서울시장 오세훈 씨 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민정 씨가 정치 경력은 거의 초보지만 그래도 인지도를 많이 쌓아서 나온 거잖아. 인지도를 많이 쌓아서 나왔기 때문에 네. 아직은 알 수가 없지요. 어쨌든 현재 광진구 을은 네. 일단은 빅매치 게임이죠. 어쩌면 서울에서 지금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빅매치 지역이에요. 다른 동네도. 지금 제일 큰 관심은 광진구 을이에요. 왜냐면 종로구는 사실상 며칠 전부터 거의 게임 끝난 분위기였잖아. 실제로 지금 게임 끝났고요. 지금 거의 90% 뜯었는데 지금 이 남은 표차로 뒤집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황교안씨 지금 당대표 사퇴 속 뻗었어요. 그렇고 중랑구 갑도 게임 끝났네요. 지금 88% 뜯었는데 만 거의 뭐 만 6천 표 넘게 표차가 나와가지고 남은 표로 뒤집을 수가 없으면 당선이 떠요. 남은 표를 전부 다 합쳤어도. 장경태씨가 꽤 젊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당선이 확실시되고 네. 이해운씨 뭐 세대교체 실패한 것 같네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데가 있어요. 여기 강북구 갑 여기 강북구 갑이 서로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그 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정양석씨가 원래 지금 현직 의원인데 그 지금 3선을 도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번엔 슬퍼하고 왠지 또 다음번엔 또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느낌이 있어요. 도봉구 을 여기 지금 접전이에요. 한 절반밖에 안 뜯었는데 800표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 지금 접전이고요. 그리고 노원병 노원병은 솔직히 알잖아요. 이 노원병이 안철수씨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동네인 거 알죠? 지난 그 뭐냐 안철수씨가 지난번 대선 나올 때 사실 의원직을 사퇴하고 나왔잖아요. 사퇴 안 해도 됐거든. 원래 국회의원은 대선 출마할 때는 사퇴 안 해도 돼요. 시장이나 도지사는 사퇴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심상정씨는 의원직 유지하고 나왔잖아. 그래서 안철수씨가 조금 약간 미스테이크 중에 하나는 의원직을 안 내려놓고 지금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노원병이 지난번 20대 총선 때 안철수씨가 당선됐던 장소거든요. 그렇다고요? 그리고 마포갑 마포구갑은 우리 동네가 있는 지역구고요. 우리 동네 게임 끝났고요. 거의 지금 한 56% 정도 뜯었는데 7300표 차가 나가지고 현재까지 당선 유일억 참고로 현직이고요. 노우문의 라우렌시오 형제님 아 우리 동네 아니에요? 우리 동네 아니고 우리 옆 동네 사세요. 옆 동네 사시는데 어쨌든 네 현 한 지금 2선인가 3선인가 했어요. 어쨌든 아마 이번에 데마 아마 4선일 거예요. 뭐 현재도 지금 약간 유력한 것 같고요. 음 왜냐면 일단 이분이 사고는 안 치더라고 그리고 가끔씩 몰라 내 번호를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모르긴 하겠는데 뭐 나쁘게 쓴 건 아니고 자기의 그런 국회 활동 내역 이런 거를 이게 오피셜 문자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수시로 뭐 사고는 안 치니까 뭐 봐주고는 있는데 아마 사고 치는 의원이었으면 개인정보 막 가져갔다고 하면 약간 고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래요.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또 박빙인 지역이 어 금천구 끝났네요. 금천구 게임 끝 90% 뜯었는데 14,300표 차가 나가지고 이제 남은 표로 뒤집을 수 없어서 지금 여기 당선에 떴죠. 음 영등포구 을 박빙이에요. 지금 70% 정도 뜯었는데 1700표 차 많은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요. 영등포 을이 중요한 이유는 여의도거든요. 여의도가 영등포구 을이에요. 자 그리고 동작구 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재밌는 동네인데 음 여기는 네 이 사람 때문에 재밌죠? 이 사람 과연 어떻게 될 것일까? 네 슬슬 차가 벌어지고 있죠. 5,800표 그리고 네 관악구도 게임 끝난 것 같죠? 음 관악구도 게임은 거의 뭐 끝난 것 같고요. 아니 뭐 내 아는 형이 나 아는 형이 그 관악구 쪽 거주를 하는데 뭐냐 이번 선거에서 대놓고 2번 찍었다고 투표 인증샷에 올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아 서초갑 한 60% 뜯었는데 게임 끝나가네요. 서초구 의도 게임 끝나가고 있고요. 강남구 갑 지금 37% 뜯었는데 4,800표 차네요. 그 강남구 지금 문제되죠? 지금 구청장이 하도 사고쳐가지고 강남구 을 여기도 참 그 강남구 병 자 이 강남구하고 서초구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역시 강남은 강남이다. 젠장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자 이제 송파구 갑 송파구 갑 아직 1200표 차 나고 있고요. 자 송파구 을 여기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송파구 을은 네 배현진씨 전 MBC 아나운서죠. 그리고 송파구 병 여기는 조금 벌어지고 있네요. 송파구 병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이사오기 전에 지역구였어요. 송파구 병 참고로 송파구 을은요 잠실이에요. 잠실 석촌어수 네 그 동네라고요. 그리고 강동구 갑 네 미스코리아가 나오셨죠. 진선미 아 물론 한자 중에서 그 진짜는 믿고 진할 때 그 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성실로서는 선미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 그리고 이제 강동구 을은 게임이 끝난 것 같죠. 지금 한 40%도 안 뜯었는데 그 이번에 강동구 을은요 그거래요. 전 강동구 구청장이래요. 현직 아니고 전직 그 지난 강동구 구청장이래. 뭐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우리 동네는 뭐 게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또 여기 몇 군데 그 박빙 지역만 그 계속 수시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30분에 한 번 간격으로 오늘 컨텐츠 하면서 계속 그 개표를 구경을 할 거예요. 네. 다시 PPT로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이거 업데이트한다고 사실 오늘 방송 좀 늦게 시작한 것도 있어요. 이번 총선 투표율을 여기 PPT에 집어넣느라. 자 어쨌든 그래서 선거 방식 우리나라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직접 선거제를 쓰고 있죠. 1인 1표 그리고 이제 간접선거 선거 인단을 선발하는 것도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하고 대통령 선거 인단제 그게 제 40하고 50하고 그때 있었죠. 그리고 결선 투표제 이거는 프랑스 대선에서 쓰는 방식인데 일단은 모든 후보들이 다 투표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1등이 과반을 못하게 되면 2차 투표가 하게 돼요. 1차 투표에서 만약에 1등이 과반이면 그대로 당선이고 과반을 못하게 되면 그 이제 상위권 후보들만 결선 투표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1차 투표에서 떨어졌던 후보들의 유권자들이 남은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 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투표 본선이 1차 투표 결선 투표 이런 게 아니고 대신에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금 그 시스템이죠. 우리나라는 21세기 대통령 선거 때부터는 그동안 당내 대통령 후보 지명 절차를 원래는 당원끼리만 했었는데 2002년에 세천년민주당이 최초로 국민 참여 경선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당원으로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일반 지지자들의 경선을 참여를 해가지고 당내 대통령 후보 지명 과정을 참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 결선 투표제가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국민들이 한번 한번 그 이제 당원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그 경선을 참여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 그래 일단은 2년 뒤가 대선이죠. 2년 뒤가 대선이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당의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한번 깔고 가볼게요. 아무래도 다음 대선 때도 그 1, 2번이 아마 메이저로 대결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본인의 지지정당과는 관계없이 한번 메이저 정당들의 서울 경선에 한번 가보는 거야. 그래서 1번 경선 후보도 한번 내가 한번 정해보고 2번 경선 후보도 내가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누가 제일 나은가 그리고 2번 당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누가 제일 나을까 한번 다 개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당원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국민 참여 경선의 장점은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대통령 선과 그 본선 게임판을 만들어보는 거야. 그래? 어차피 그래. 1번도 내가 뽑아서 올린 애고 2번도 내가 뽑아서 올린 애야. 그러면 그래. 1번하고 2번 중에 어? 어. 나는 몇 번이 마음에 드네? 그러고 찍으면 되겠죠. 그냥 한번 제안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음. 근데 그 방법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만일 그 내가 1, 2번 말고 다른 사람을 약간 찍고 싶어져. 근데 그 다른 사람을 찍고 싶어지는데 그 다른 사람이 당선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 1번 아니면 2번은 표가 가는 거예요.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내가 지지 정당이 뭐 특정 정당으로 한 번 정해져 있더라도요. 한 번 다른 선거 때는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대통령 선거는 국민 참여 경선이 가능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는요. 한 번 여러분들이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다른 정당에 한 번 경선에도 한 번 가보세요. 그래서 한 번 그 선거판 자체를 한 번 내가 한 번 짜고 한 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한 번 자기의 그 성향이 아마 좀 객관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자 그리고 선호투표제가 있어요. 이제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야구에서 싸이 영상이나 MVP 투표 이런 거 할 때 쓰는 방식인데 모든 후보자들한테 한 번 내가 순위표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1위부터 5위까지를 줄 수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요. 5위표는 1점 5위표는 1점 그리고 4위표가 2점 3위표가 3점 그리고 4위표가 아니 2위표가 4점 그리고 뭐 1위표가 뭐 5점 뭐 내지 7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1위표를 7점을 주겠죠. 지금 싸이 영상이 1위표가 7점이니까 어쨌든 그런 가중치가 있어요. 아 2위표 5점이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선호 투표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총점자가 그 만약에 동점이 나올 수도 있고 1위표를 많이 못 갖고 가서도 뭐 2위표 3위표 이런 걸 다 쓸어 담아가지고 역전을 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1위한테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승인 투표제 승인 투표제는요 만약에 이거는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 투표에서 나오는 건데요 원하는 모든 후비오에게 한 표씩을 줄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 승인 투표제는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갔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이 선수는 명예의 전당에 넣고 싶지 않아 하면요 그냥 그 체크 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체크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요 선거구당 한 명 선출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제를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도 소선거구제예요 근데 이제 중선거구제가 있어요 선거구당 두 명 이상을 선출해가지고 2등도 뽑고 3등도 뽑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방기초의원 시의회나 구의회 선거 때 이 집 그 광역단체도 그래요 시의회나 구의회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을 해요 왜냐면 그 시의회나 구의회는 각각 구별이나 동별로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 1등만 뽑아요 그러면요 의회의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2등도 뽑아주는 거예요 2등도 당선을 시켜주는데 근데 이제 중선거구제지만 투표는 한 명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가 있어요 정당 지지율을 비리해서 의석을 추가 배정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권역별 대표 비례가 있고 연동형 비례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잠깐만 제가 좀 다시 브라우저를 넘어가고 볼게요 비례대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데 그 우리나라는요 준 연동형이 있고 병립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좀 비례대표제가 혼합제도거든요 혼합제도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점차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나 비례대표 방식의 투표를 실시한 다음에 그 지역구별로 최다 득표를 한 사람들은 의원을 선출을 그 해요 의원 선출을 하고요 그 전국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에 비례한 의석을 부여를 해요 자 그리고 당선자 인원수가 의석수를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의석을 부여하는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정당에 비례의석을 부여를 해서 만약에 합해서 300명을 넘어가면 안 뽑아요 우리나라는 그 차이가 있어요 아마 독일은 넘어가도 뽑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폐율제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약간 이런 제도인데 그 지역구에서 낙선을 하더라도 비례대표에 동시등록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선거 그런 방식을 뽑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무유표의 가치 무유표의 가치가 있는데 약간 이게 있어요 그 표를 행사하지만 특정후보로 뽑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맨날 특정후보 똑같이 뽑지는 않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정치인들의 행동에 따라서 그 나의 표심은 특정후보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 왔다 갔다 다른 당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무력시의 방법이 바로 평소에 무효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어요 음 그렇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정당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항상 자기 당에 찍어줘요 뭐 당원에 가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뭐냐 그 자기 당에 가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그게 있다 그 약간 그 특정 정치인들한테 후원금을 주는 그런 유권자들도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정치인들 후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뭐냐 우리 우리처럼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도 방송 중후에 후원 받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정치인들도 네 후원 받을 수 있어요 별풍선 같은 거 음 근데 자 그 그런 유권자들은요 거의 앵간하면 특정 후보의 팬들이거나 특정 당의 팬들이면 찍어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다 대표적으로 저는 특정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이번에도요 저 이번에도 그 뭐냐 지역구 의원 소속 지역구 의원은 그 뭐냐 몇 번을 찍었다 쳐요 지역구 의원 찍은 당하고요 저 비례대표 찍은 당하고 달라요 저 같은 당 안 몰아줬어요 저는 같은 당 안 몰아줬어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쨌든 저는 중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제 표는 행선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따라 항상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거 이명박 씨하고 박근혜 씨한테 표를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부러 무효를 만들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일단은 네 여기까지 그 일부를 여기서 맞추고 그 다음에 2부 2부인 그 이제 우리나라의 역대 선거 역사 우리나라의 선거 역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그 아까 0시 30분에 한번 표를 확인을 해봤죠 0시 30분이 조금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또 넘어가면 한 이따가 1시 조금 넘어서 한번 다시 또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2부 2부 1 3부 3부 2부 1 1 1 2 2 2